더위는 가고 청명함이 오리 약골은 가고 강골이 오리 솔로는 가고 커플이 오리 가짜는 가고 진짜가 오리 맛의 기술에 오리가 오리 깔끔한 국물 맛과 진한 풍미는 기본 영양까지 가득한 오리 백숙 침생 자극 제대로 하는 오리 백숙의 맛의 기술 지금 오리 느낌이 오네요 제법 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찾아간 곳은 제주시 헬리문 명얼리 고즈넉한 마을 돌당길에 따라 들어가며 최고의 오리 백숙을 자부하는 곳에 다다릅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오리 잠깐만요 키가 한 오리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리 땅땅땅이잖아요 정말 우리 송동욱씨가 되게 작은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다짜고짜 또 뭘 시키시려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 가만히 서 오시지 않나요? 가만히 서 이거를 한번 청소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마술술 알려주시겠다 가장 아끼시는 거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테스트죠 테스트 아니 오리 백숙 배우러 왔다가 가마솥 청소가 웬만입니까 하지만 다 사부님의 기쁜 뜻이 있을지니 사실 이 가만히 서 오시지 없었다면 오리 백숙의 깊은 맛도 탄생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동욱씨 처음에 일로 와보세요 예 예 신부님 왜 그러셨어요? 동욱씨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맛의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맛의 기술 드디어 나옵니까 어떤 건가요 제일 먼저 저희는 오리를 삶을 때 물을 안 써요 약재물 제가 제일 아끼는 가마솥에서 약재물을 6시간 또는 그리고 이제 그 물만 써요 첫 번째 맛의 기술을 탄생시키는 약재들을 소개합니다 관절 연등의 효과가 탁월한 엄나무 감기는 개선에 좋은 황칠나무 혈액순환에 좋다는 단귀 거기에 갈등과 숙지광 면역력 강화에 좋은 풍기까지 맛과 영양을 배가시켜줄 약재들을 가나솥에서 푹 우려내 육수로 사용합니다 혹시 잘 보고 있어요? 네? 약재물을 끓이는 걸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시키고 있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근데 6시간 지키라고 6시간 끓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6시간? 오마이갓! 역시 뜨거운 열정 없이는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잠시 있어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던데요 매일같이 약재를 우려내면서 특별한 맛의 기술을 지켜가고 있는 사부님 존경합니다 동욱씨 예 하나 이리로 와봐요 어? 예 많이 부르셔요 오늘 아 셰프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동욱씨 네 6시간 동안 있을 필요 없고 더운데 고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6시간 저 진짜 6시간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아찔했습니다 네 제가 맛의 기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으니까요 네 그럼 두 번째 맛의 기술은 뭔가요 셰프님? 저희 집이 이제 오리 손질 아 오리 손질 오리 손질 맛있는 오리 백숙을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이 오리 맛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냄새의 원인인 기름샘을 제거하고 목과 연결된 부위의 지방들과 양쪽 날개들까지 걷어내줍니다 그리고 꼭 삶기 전에 오리는 반으로 잘라줘야 되는데요 뼈 사이사이의 불순물을 꼼꼼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순물들을 비계를 떼내야 국물이 텁텁한 맛이 안 나고 맛이 깔끔한 맛이 나요 오리 백숙은 우선 압력솥에 약재물과 간자, 오리를 넣어서 끓여줍니다 닭고기에 비해서 조금 질긴 오리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비채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팔방미인 약재물을 뚝배기에 따로 담아주고 압력솥에서 삶아낸 오리와 감자를 옮겨 담아주는데요 미리 잘라서 삶았기 때문에 35분이면 거의 모든 조리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고기도 다 삶아줬겠다 끓기만 하면 그냥 호로록 먹으면 되는 거네요 아니죠 마음이 바쁘죠 오리 백숙 오리와 찰떡궁합 재료들에 있습니다 바로 싱싱한 전복과 부추 거기에 각종 버섯들이 어우러지는데요 보통 버섯들이 아닙니다 독특한 향과 맛으로 승부하는 귀한 재료인 능이 버섯과 오기 버섯들이 그 주인공 오리 백숙 셰프님 버섯은 처음부터 같이 끓였으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버섯 향이 나니까 버섯은 지금 부추랑 같이 놓으면 처음부터 식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마지막에 끓을 때 넣고 가서 손님들한테 잘라주면 그때 바로 드셔야 버섯의 식감이 살아있어요 드디어 완성된 오리 백숙 모습에서부터 건강함의 물씬 느껴지시죠?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좋은데요 맛 좋고 영양 만점인 오리 백숙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목이버섯을 간장소스에 찍으셔서 먼저 드셔보세요 백목이버섯 백목이버섯은 처음 봐요 오리 백숙의 존재감 들은 애는 전복 역시 맛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리와 음식궁화 100점인 전복과 버섯들 막궁화까지 200점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오리 고기의 흑목이 국물이 진짜 진짜 궁금해요 약잔물로 했잖아요 지금 한약의 향도 싹 느껴지면서 그렇죠 그냥 일단 약간 맛있게 건강한 맛이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오리고기 맛은 어떨까요? 간장에 샤워를 싹 식힌 다음에 보면 참 먹을 줄 아셔요 그러니까 살이 퍽퍽하지도 않고 입이 터질 것 같아요 여전히 못을 하면서도 오늘따라 되게 열심히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약잔물로 끓여서 한 거라가지고 다른 애처럼 소주 넣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연해요 한 번 씹을 때마다 이 육수의 맛이 쫙쫙쫙 육즙이 퍼진다고 해야 되나요? 입안에서 오리 백숙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찹쌀 누룽지를 넣어서 끓여먹으며 이만큼 든든한 별미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오리오리오리오리 오리탕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한약을 우려내서 건강하고 맛있는 오리탕 육수를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리의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과 내장을 잘 제거해라 마지막 세 번째 버섯의 식감 위에서 버섯은 마지막에 넣어라 맛있는 오리 먹으면 건강히 오리 몸에 좋은 오리고기에 버섯들을 넣어서 맛도 건강도 두배 오리백숙의 맛의 기술 꼭 기억하세요 오 오 오 후 오